우후우 방금 딱 찍어놔야겠다 방금 딱 나왔어 아 감사합니다 자 여기는 파인코스, 체리코스, 오크코스, 메이플코스의 36홀 구장인데요 저는 오늘 파인코스로 출발해서 후반에는 체리코스로 진행합니다 자 드디어 왔습니다 오크밸리 CC 이제 라운딩 시작하기 직전인데요 오늘은 제 솔로 플레이입니다 오랜만에 오로지 저만 찍으면서 한번 처음 오는 이 오크밸리 구장에서 제가 얼마나 칠 수 있을지 한번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인코스 1번 홀, 파포 네 지금 핀이 보이네요 핀이 좌핀이라 왼쪽 핀이 보이고요 보이스 캐디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아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쳐보니까 처음 가는 구장은 보이스 캐디의 이 정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자 135대 탈출만 하겠습니다 일단 탈출 자 여기서 40m 방향이 좀 아쉬웠고 그린 주변인데 이거 보기 쉽지 않습니다 나이스 업소트 감사합니다 아 아니 여기는 그린 주변 어프도 장난 아닙니다 야 어렵다 나이스 맞다 크기 와 파인코스 2번 홀, 파포 아 길어요 398 보면은 네 벙커를 넘기려면 한 200 한 5, 60 쳐야 됩니다 50 가까이 쳐야 됩니다 벙커를 안 가는 거리니까 아 러프다 또 네 첫 홀 치고 두 번째 홀 티샷까지 쳤는데 기억에 남는 건 러프 밖에 없습니다 오 야 그래도 캐리로 꿰었습니다 한 200 133이거든요 그래서 8번으로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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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는 아니겠죠? 자 여기서 100m입니다 9번으로 치겠습니다 9번 컨트롤 네 아 잘 올라갔습니다 일단 3온 네 여기가 진짜 어려워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페럼 러프 유명하잖아요 저는 여기는 좀 그 이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세어레이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 벙커는 뭐 제가 실수한 거니까 어쩔 수 없고 아 방향이 너무 좋았네요 방향이 너무 좋았는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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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m 좀 길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네요 지금 실거리가 줌핑 기준 150m입니다 다행히 차갑습니다 멍도로 길지않고요 다행히 차갑습니다 일단 온에 만족합니다 여기는 보기 해야죠 진짜 3,4 안됩니다 여기는 파인코스 네 번째 월 파4 네 여기 페어의가 너무 좁고 네 또 좌우로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이 홀은 회전되죠 회전되죠 회전되지 회전되지 물가시도 못 간 것 같은데 네 살았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살았고요 110m입니다 무조건 넘겨야 되기 때문에 네 벙커 크린디 벙커 오늘은 좀 평소 저답지 않게 좀 조용하고 약간 진중한 플레이 하지만 스코어는 더 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라운드기입니다 오 오 오 오 이 정도 만족 오 벙커가 엄청 딱딱합니다 그래도 3원 아 또 파4 오 오후 오 오 오 오 오 오 다잉포스 오버놀 파5인데요 자 파5인데요 오늘 블루티에 화이트티가 있어가지고 평소에 화이트티에서 장타자분들은 투원 시도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오늘은 절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자 230여 핀까지 해서 그 앞에까지 잘라 가겠습니다 여기 한 130 치면 되는 Q와이까지만 잘라 갈게요 아 세월일을 못 찍힌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잠겨 있는 거는 적게 잠겨 있는 거야 지금 별로 많이 안 잠겨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빈 길은 113이에요 저기서는 110 정도 보고 피칭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원입니다 시작해져도 너무 아쉬워요 자 파인코스 6번홀 파4입니다 자 파4인데요 어려운 파4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앞에가 일단 벙커 사람들 보이는 쪽으로 일단 치는데 거기서 이제 그린으로 가려면요 보시면 그린이 우측입니다 깃발 보이는 쪽이 그린인데 그 사이에 또 해저드가 있고 오르막이에요 겨우겨우 살았지만 또 러프 자 노란색이 백핀이네요 백핀 기준 100m 러프니까 A로 가겠습니다 52도 어 너무 갔어요 네 너무 잘 맞았습니다 닭배드 닭배드 일단은 감사합니다 오늘 축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드디어 아 로크 밸리는 파만 해도 너무 행복합니다 자 파인코스 7번홀 파3 여기는 파3인데요 오른쪽이 공간이 좀 많이 없어서 아마도 약간 왼쪽으로 당겨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그린 중앙을 보고 그린이 이렇게 생겼고요 아 여기 또 150이네요 와 이쁘 붙었다 드디어 이제 또 한번 팔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야 잘 붙었습니다 나이스 보디 찬스 나이스 보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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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디 파인코스 8번홀 파4 374 여기가 야드라고 없네 야드 8번홀 파4고요 거리는 길지 않은데 깃발이랑 소나무 사이 이쪽으로 치는게 제일 좋다고 하십니다 이쪽으로 치는게 제일 좋다고 하십니다 이쪽으로 치는게 제일 좋다고 하십니다 못 찾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티샷이 오른쪽으로 밀려서 죽었고요 자 해저드티에서 자 해저드티에서 자 해저드티에서 아 네 감사합니다 조금 길었어요 하지만 오셨습니다 쓰리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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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파인코스 마지막 팔입니다 파5 여기는 딱 느낌이 옵니다 극악의 난이도 같아요 해저드를 넘기는 방향으로 티샷을 일단 해야 되는데 보시면 위로 한 30m 오르막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오른쪽으로 꺾이는 파5이고요 오르막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투오는 불가하다고 하십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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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진짜 어렵습니다 저게 핀이 아니에요 저게 아이피 구요 저게 핀이 아니에요 저게 아이피 구요 아 아 아 아 여러분 저게 그림 맞습니다 오늘 너무 밀려 가지고 아 임시 그린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아 이렇게 되면 여기가 파4가 됩니다 가짓상 아 아 이렇게 볼 수 있을까 좋네요 짧으면 죽음이기 때문에 6단을 치겠습니다 간만에 좀 파5 제대로 티샷 쳤는데 임시 그린이라 좀 기운이 빠지는 상황입니다 에이 아잡네요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네 올라갔습니다 여긴 독특하게 파인코스 끝나고 그늘집이 없습니다. 바로 진행되는 점이 아주 좋네요 체리코스 1번 홀이고요. 내리막 파포인데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 벙커를 넘기는 방향으로 야 이거 어떻게 칩니까 아... 한 119인데요. 탈출이 중요합니다. 크게 치겠습니다. 8번 사실 클럽을 안가서 최악의 결과 자 저는 후방선 구제로 쓰겠습니다 10m 맞다 아... 첫 홀에 체리코스 첫 홀에 첫 트리플리 나올 것 같습니다 체리코스 2번 홀 파스리 짧은 파스리 자 파스리고요 실거리 130입니다. 완전 백핀 자 파스리고요 아 자 체리코스 3번 홀 파4 자 체리코스 3번홀입니다 총장 300m의 파4 벙커 넘기는 방향으로 치면 될거 같습니다 자 야! 시작! 감사합니다 여기서 96미터입니다 이런데서 사실 버디를 해줘야 되는데 하만해도 행복합니다 아... 이런거 못을리면 행복합니까? 이런데서 사실 버디를 해줘야 되는데 자 감사합니다 잘 쳤습니다 오케이 같은데? 갑니다 체리코스 4번홀 파4 파4구요 여기는 일단 직선형 코스인데 이제는 랜딩 존이 드랍 랜딩 존이 되게 좁아요 좁아요 제가 봤을때는 올라갔습니다 오른쪽은 약간 흘러가지고 엣지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이거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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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깁니다 체리코스 6번 올 파3 오른쪽만 피하면 될 것 같아요 저 벙커들이 좀 무섭는데 저쪽으로 치지 말라는 표시인데 25미터인데 일단 투온입니다 나이스 야 이거 플러스입니다 나이스 2입니다 자 체리코스 7번 올 파5 3개의 라이트 있는 것 중에 가운데 라이트 방향으로 멀리 쳐놓으면 세컨에서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장타자에게 유리한 훌이라고 하는데 멀리 쳐보겠습니다 밤되고 라이트가 켜지니까 공을 더 못찾겠습니다 안그래도 지금 여기가 공 찾기 어려운 곳인데 저는 로스트 처리하는데 아실 것 같습니다 안보이네요 자 저는 로스트 처리하고 260인데 코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떠든 최대한 멀리 치고 그린 주변으로 잘 갔고요 오우 재미있어요 자 방금 드라이버 오프 더 대구로 좀 이득을 봤어요 여기서 좀 파로 막을 수 있으면 좀 좋겠는데 못해도 보기 정도로 좀 막고 남은 홀들에서 좀 버디가 나와줘야 80대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uack 파이팅 핀 기준 55 승중 1건 2건 30 2건 3 7 5 7 8 3 5 3 제리코스 8번홀 파4 지금 T도 뒤에 있고 앞에 보시면 해저드와 벙커가 있는데 이 벙커 라인으로 옮기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하게 지금 사람 있는 쪽 거기보다 조금 더 우측으로 가서 도로 쪽! 카트도로 보이는 쪽으로 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 떠나 찾았습니다. 와.. 쉽지 않네요. 74번 5쪽! 아 벙커! 오우! 자 이런 게 나와서 도움이 되는거죠. 33m 이상 이거 33m 이상이면 히트에 이따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다 사라 야 이거들 이게 와은 여기서 오늘의 목표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와.. 씨 자 오늘의 마지막 콜 제리코스 파5 파5 지금 핀이 보이고요 직선형인데 나무 왼쪽으로 공간이 좀 있다고 합니다 일단 드라이버를 잘 치고 세컨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약간 오른쪽 방커후 우측 방커후 더미 근처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마지막 콜은 이렇게 세어에 공이 있어서 안 찾아도 됩니다 자 아까는 사실 그냥 객기였고요 이번에는 진짜 좋아하는 거리를 남기기 위해서는 이걸 쳐야 돼요 지금 300 가까이 남았습니다 일단 잘 갔어요 한 200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70m 있으면 되겠죠 지금 A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지금 A가 없거든요 좀 짧았지만 올라갔습니다 오늘 좀 아쉬웠어요 기본적으로 오크밸리가 좀 어렵다는 소리를 듣고 왔지만 그래도 80대는 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목표는 쉽게 날라갔고요 아 안 돼 아 안 돼 이야 여기 연습장 엄청 잘 되었습니다 잘 맞을때 가야되요